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화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은화 오늘은 코카브라 2021년 코카브라 허주 퍼스멘트사에서 제작한 거구요 1온스 입니다 10개 그리고 이거는 2021년 소 1온스 입니다 요거는 5개 그리고 이거는 크로넛이라 그래서 시계모양으로 해가지고 시계를 크로넛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5개가 있구요 이것도 영국 여왕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캥거루 캥거루 호주 캥거루 은화 입니다 2020년 1온스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1온스 라운드 버팔로 은화 입니다 1온스구요 시세는 4만원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시간을 내서 은화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는거구요 코카브라 2021년 99.9% 이거를 포나인 이라고 합니다 포나인 그리고 이거는 2021년 소 5회 은화 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눈으로 한꺼번에 여러개 은화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오늘 연휴 인데요 즐거운 현충일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